계획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베이직 코스가 우리 책이 두 권입니다. 두 권인데 이 두 권의 내용이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파이썬 크래식 코스가 좀 쉬운 내용이고 그리고 오토메이트 볼링 스탑이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구성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두 권을 동시에 한꺼번에 진행을 할 거에요. 그런데 교재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도 되고 준비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 딱히 수업을 하는데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에요. 왜냐니까 밑에 보시면 탭이 있잖아요. 탭이 1번, 2번, 3번, 4번에서 우리가 100번까지 진행을 합니다. 100번의 탭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다 얘기다가 제가 정리를 할 거에요. 정리하니까 여기 있는 교재만 참고하더라도 충분히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인터미디어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이 두 권이에요. 두 권인데 이것도 따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 용어도 있나요? 책을 두세 권 펼쳐놓고 그냥 한꺼번에 같이 공부하는 거에요. 왜냐니까 이 책의 앞부분과 이 책의 앞부분이 비슷하고 이 책의 앞부분과 이 책의 앞부분이 비슷해요. 뒷부분은 이 책의 앞부분보다 어렵고 이 책의 뒷부분은 이 책의 앞부분보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난이도에 맞게끔 쉬운 것은 쉬운 것끼리,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끼리 세트로 뭉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 보시면 베이직과 인터미디어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파이썬 잡 인터뷰에요. 150개의 예제. 그중에 중복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0개 정도의 잡 인터뷰. 파이썬 프로그램으로서 내가 취업을 하고 잘 때 내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들.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미국이든 캐나다든 런던이든 파리든 어디가서든 공부를 하시고 일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 코스도 마찬가지. 책이 세 권이 있어요. 이 세 권도 마찬가지. 세 권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하고 어드밴스드 과정.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마치고 난 뒤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잡 인터뷰가 또 따로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파이썬 잡 인터뷰와 데이터 사이언스 잡 인터뷰는 좀 다릅니다. 이게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당연히 연봉도 이게 또 조금 더 높죠. 그래서 파이썬은 보통 연봉이 7만불에서 9만불 우리 돈으로 한 8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라고 한다면 데이터 사이언스는 거기에서 2-3천만원 정도 더 연봉이 높습니다. 나중에 구글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를 먼저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준비를 하냐니까 에디터가 있어야 돼요. 에디터. 에디터라고 하는 것은 워드 프로세스처럼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 워드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계산을 할 때 엑셀 같은 스프레드 시트가 필요하고 프리젠테이션 하려면 또 그에 맞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코딩을 하려면 또 그에 맞는 에디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에디터들이 vs 코드와 파이참과 스블라임을 주로 많이 써요. 그리고 아톰까지. 빔은 뭐 이거는 리눅스를 쓰지 않는 이상은 딱히 쓸 일이 없습니다. 요렇게 요런 것들이 있는데 웹스톰 도 많이 쓰고 웹스톰은 주로 자바를 하는 분들이 많이 써요. 자바 코딩.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파이썬의 정용으로 만들어진 게 파이참입니다. 그래서 파이참을 되게 강의들을 많이 이용을 해요. 있고. 그리고 교재에 따라서 스블라임.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파이썬하고 많이 썼던 게 스블라임이라고 하는 에디터가 있고. 아톰도 또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vs 코드를 쓸 겁니다. 왜 vs 코드를 쓰느냐 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밍만 할 것이다. 난 다른 언어는 다루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파이참을 쓰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파이썬 외에도 다른 언어도 코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바스크립트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엘릭스라든가 러스트라든가 자바라든가 다른 언어들도 다뤄야 되겠죠. 그러면 vs 코드가 훨씬 낫습니다. 그죠?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냥 구글링해서 보시면은 여러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 볼까요? vs 코드 대 스블라임에서 2021, 2021년도 vs 코드와 스블라임 어떤 게 더 좋은가? 그래서 레디트라고 하는 개발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개발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분야의 사람들도 모여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레디트. 자주 들어가게 될 거에요. 검식을 하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vs 코드 is a vs 코드 really the best 코드 에디터? 하고 나와 있죠. vs 코드가 진짜 최고의 코드 에디터냐? 라는 2021년 2월 28일 기사에요. 그죠?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이런 말이 나온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vs 코드가 최고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최고 아니면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다른 에디터들도 vs 코드보다 나은 점들이 다 있어요. 다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여러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vs 코드가 가장 개발자들에게 환영받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중적인 것을 먼저 이용을 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여기 있는 다른 툴로 갈아타시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은 vs 코드로 시작할 거에요. vs 코드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vs 코드에요. 왼쪽에 무슨 뭐가 있고 또 가운데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위에 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밑에 또 터미널에서 이런게 있고 터미날도 있고 디버거도 있고 아웃풋도 있고 등등 이렇게 생겼어요. 글자가 조금 작은데 나중에 수업을 할 때는 글자를 조금 키워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vs 코드 사용방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링크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지금 탭은 이번 탭이에요. 이번 탭. 교재의 이번 탭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링크가 세 개가 있습니다. Getting Started with Visual Studio Code 그리고 그 다음에 VS 코드 튜토리얼 For Beginners 있고 VS 코드 글씨 콜스가 있습니다. 근데 순서는 순서를 따져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음.. 여기 좋을 것 같네요. 이 순서들 하시는게 낫겠네. 요렇게 이 순서입니다. 1,2,3,4,5 VS 코드 튜토리얼 For Beginners 먼저 이게 글씨 콜스이고 이게 VS 코드 For Beginners 인트로닥션에서 33분 분량이에요. 33분에서 VS 코드의 기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주제가 무엇인지 여기 땅땅땅땅땅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쭉 참고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2분 30초에서 뭘 설명하고 4분 30초에서 뭘 하고 5분 37초에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검색하기도 좋고 공부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VS 코드 회사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는 VS 코드 영상 안내 영상도 있어요. 요 영상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파일을 저장하고 커맨드 팔레트 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열고 하는게 있잖아요. 요런 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것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간이 좀 길어요. 1시간 반 정도 시간인데 VS 코드 크래쉬콜스입니다. 그래서 자막을 열어놓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한국어 번역도 아마 될 거에요. 됐는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되도 안되던 영어로 보시든지 아니면 자막을 켜고 보시든지 해서 VS 코드의 기능들 그래서 바탕 화면들 두고 VS 코드 HTML HTML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HTML도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때 공부를 좀 하셨을 거에요. 그죠? HTML 문법 간단한 문법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VS 코드의 기능들 그죠? 기능들을 충분히 익혀 나가셔야 돼요. VS 코드 기능들을 익히는 것이 우선이고 그런 다음에 베이스 코드에 Shortcut이 있습니다. Shortcut 저의 경우에는 맥을 쓰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리눅스를 쓰고 어떤 사람들은 윈도우로 쓰잖아요. 맥의 경우에는 Shortcut 해서 이렇게 윈도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축키입니다. 단축키 단축키 단축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재빠르게 수행하는 겁니다. 마우스를 쓰지 않고도 일반적으로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도 한번 쭉 다 한번 끝까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시면서 단축키들을 한번 쭉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축키를 쓸 수 있으면 나중에 코딩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VS 코드 코드 Shortcut 단축키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셔야 돼요. 먼저 VS 코드 설치하시고 그런 다음에 VS 코드입니다. 다른 건 다 지울게요. 다음에 익스텐션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공부하신 다음에 익스텐션 2번을 밑으로 내려놔야겠군요. 얘를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공부하는 순서 먼저 VS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설치 다운로드 앤 인스톨 요거는 웹에 어떻게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지 다 나와있으니까 구글링 하셔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다음 여기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요거 보고 그대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되어 있다는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2번, 3번, 4번 하시고 다음에 VS 코드 Shortcut 까지 연습을 좀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익스텐션을 설치하셔야 돼요. 익스텐션 설치는 여기서도 설명을 합니다. 여기 있어 익스텐션은 뭘 설치할지 하는데 익스텐션은 뭐냐니까 기본적으로 VS 코드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우리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게 addon입니다. 그죠? 다른 말로는 addon addon 근데 먼저 파이썬 설치하셔야 되고 제가 설치한 내용을 먼저 좀 볼까요? 보시면 익스텐션은 얘가 익스텐션입니다. 익스텐션 만들어서 보시면 요렇게 첫번째 쭉 보시면 Git 그래프 있죠? Git 그래프 우리가 Git을 앞으로 자주 쓰게 됩니다. Git이 무엇인지 수업하면서 설명을 드릴거에요. 그리고 여기 있군요. Git 그래프라고 하는거 하나 설치하시고 이게 뭔지는 수업시간에 다 설명드리고 우리가 만들어 둔 강좌도 있어요. Git 그래프 Git에 대한 강좌 강좌도 나중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그래민 트레이크 라는게 있어요. 그래민즈 트레이크 요게 뭔지 악마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언제 써있는거냐니까 우리가 교재에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에디트에 붙여넣게 되면 특수문자가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특수문자가 따라 들어오는게 있어가지고 코드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버그를 잡아내질 못하죠. 분명히 E 더 E라고 했는데 계속 이게 에러가 뜬단 말이에요. 그런 특수문자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 주는게 그램 그램 린즈 트레이크라고 하는거 요것도 나중에 꼭 필요한거니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교재에서 PDF에서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렇게 많이 자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파이썬 당연히 설치하셔야 되죠. 파이썬 설치하시고 그리고 이미 설치한 사람들이 4,600만명이 넘었네요. 와 4,600만명이 넘게 설치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만큼이나 설치했어요. 다음 파일럴렌스라고 하는건데 요것도 어떤 파이썬 서브에요. 요거는 나중에 쓸 일이 있을겁니다. 그때 설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하나 빠뜰 수 없는 것이 코드러너라고 있어요. 제가 코드러너를 설치를 했을텐데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 있군요. 코드러너 코드러너도 설치하십시오.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게 얼마나 편리한건지 나중에 설치해 놓고 난 뒤에 수없이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러너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들 그러니까 여기 교재 튜토리얼 영상에서 추천하는 익스텐션들이 있어요. 그 익스텐션들도 설치하시고 그런 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것들 있잖아요. 파이썬 코드러너 킥그래퍼 그램닛트래커 요 4가지도 추가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